채널명 넣기 입니다 자막 넣는 것도 지금 좀 힘들고 근데 뭔가 조금 작업한 티는 내고 싶어 하시면 가장 효과가 좋은게 채널명 입니다 채널명 넣는 방법 아주 쉽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비바 비디오 실행 하시고 다시 편집으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0초짜리 영상 하나 아무거나 가져올게 제가 아까 했던 거 하나 하신 다음에 다음 누릅니다 편집할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효과를 누릅니다 효과 그러면 다중음악 테스트 모자이크 쭉 나오죠 이 중에 저희는 왼쪽 두번째에 있는 텍스트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처음 보는 창이 생기죠 여기에서 무엇을 누리시냐면요 채널명은 약간 두껍고 그런 글씨로 많이 쓰시기 때문에 지금 하실 거는 뭐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주로 쓰는 방식으로 먼저 알려드릴 거고 이제 하나씩 보시면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약간 채널명은 넓적한 면으로 해서 이런거 보시면서 아무거나 누리셔도 됩니다 연습이기 때문에 하늘색으로 하면 아 이제 좀 눈에 트죠 그러면 클릭하신 다음에 텍스트는 책먹는 여자라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채널명 또는 저는 책을 소개하면 뭐 청소력 북리뷰 바이 책먹는 여자 책먹는 여자 채널 상상 왼쪽 상단에 있는 그런 제목 기억나시죠 그거를 작업하는 겁니다 확인 누르시구요 이를 드래그 하셔서 왼쪽 상단이 제일 보기 좋습니다 또는 오른쪽 상단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위치 사이즈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그만하게 넣은 다음에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v 를 눌러주십니다 그럼 얘를 어디까지 넣을 거니 쭉 이렇게 난 이만큼만 넣을래 이만큼만 넣을래 영상 계속 드래그 다 하시면 되겠죠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잘라내기 종료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작업이 끝나시면 v 를 눌러주셔야 그래 작업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v 그 다음에 앞으로 다시 가서 잘 적용됐나 봅니다 잘 적용 됐죠 책먹는 여자 영상이 더 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더 쭉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게 지금 채널명 넣는 거고 똑같이 나는 이 영상으로 업로드 할 거야 하시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예를 누르시고 편집에서 영상 하나 선택하시고 채널명 넣는 것은 효과 텍스트 넓적한거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하고 클릭해서 글쓰고 글쓰고 영상 옮기시고 자막 옮기시고 v 하시고 쭉 밀어서 잘라내기 종료 끝 이 작업했습니다 지금은 채널명 넣었습니다 20시 30분 동안 시작해내기 종료와 같이 주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